저는 허나 자만하지 않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아, 좋아, 좋아. 글자 숱도 맞고 말도 너무 되고.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미 제가 지금 현실자가 많거든요. 그러네. 근데 15년을 이어는 저는 조금 엄청 무르르듯이 유연한 편은 아니라서. 네. 15년을 뛰어 모두가. 기어, 기어. 기어, 기어도 있었잖아. 어, 기어. 이런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뛰어가 맞을 것이다. 기어가 맞을 것이다. 기어도 있었고요. 저는 뛰어. 아, 뛰어? 100% 다만. 썼었어요? 100%! 동현 씨가 썼었어요? 쓴 거는 100%! 오픈! 동현 씨 봤을 때 있대요, 뛰어가. 100%야, 100%! 아, 있네! 100%라고. 그냥 깔끔하게 무슨. 이거 아닐 것 같아. 귀여운 신문 인사처럼. 죄송한데요, 유희 씨가 이거 아닌 것 같대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애청자가 말씀하십니다. 보셨네, 많이 보셨네. 이건 아니야. 알고 있어. 지금 뭐 유희 씨가 새로운 통계청장이에요. 집에서 참 보은 결과 이건 아니다. 진짜 보셨어. 퓨어 대신에. 셋째 줄에 무대 전에 첫 무대가 확실합니다. 첫 무대와 같이. 첫 무대와 같이. 초심, 초심. 그래, 그래. 초심이니까. 체크를 했습니까? 체크를 했지요. 네. 체크를 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박사님이야. 네, 오박사님. 오는 게 더 좋아.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은 씨가 나오니까. 혼자가 잊지 않은 음식. 3족 더덕 3합이 여기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쫙 나왔고요. 2종 롤 케이크가 분할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우거지탕. 우거지, 맛있어 보는데. 너무 좋지요. 선생님, 우거지 엄청 좋아하시나 봐.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웃기는데 왜 계속 웃으세요? 우거지탕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와, 꼬주름 봐, 꼬주름. 나은 양은 어떤 음식 더 좋아해요? 어떤 메뉴가 더? 고기 아니면 뭐 탕? 지금은 사실 고기가 당기긴 해요. 성격. 지금 당장 배고프잖아. 유희는요? 저도 고기. 고기. 고기로 가야 되는데. 전혀 전혀.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도엽 씨의 선택. 당연히 게스트 위주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저는 더덕을 보면 무조건 더덕입니다. 왜냐하면 더덕 까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선물 받아서 직접 해서 막 칼로 해봤는데. 배수 두 분이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이 어딨어? 먹고 싶은 거 먹는 게스트가 요즘 없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올해 처음. 정민수 대통령이다. 올해 게스트 의견 사랑하는 게 처음이에요.